신경외과 김주평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김주평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은 파킨슨병의 수술적 치료입니다. 현대의학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폐행성 질환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풍이나 수전증이나 치매나 운동 질환으로서는 파킨슨병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건강 측면입니다.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치매, 뇌혈관 질환, 그리고 운동 질환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환자분들은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구나. 아, 그래서 치료법이 없구나.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시는 분도 간혹 가다 계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점차적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영상의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MRI, CT, 그리고 치료기구인 여러 방사선 치료기구들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있고 그리고 좌측 그림에 보시면 신경과학, 그리고 뇌파, 영상 이미지, 그리고 최첨단 기계들이 개발됨에 의해서 이런 불치법 병으로 알려진 질환들이 치료되고 있는 겁니다. 파킨슨병은 세 가지 정도 증상이 있습니다. 진전, 그리고 근육경직, 그리고 소동증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동맥경화증, 그리고 일산화탄소 중독증, 부갑상성 기능저하증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환자들의 조직을 보면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세포들이 탈락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뇌신부 자극술입니다. 뇌신부 자극술은 기계를 몸속에 집어넣어서 그 자극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얼마나 운동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나 그런 연구 끝에 개발된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뇌신부 핵에 정극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극이 뇌신부 핵을 자극하고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도록 가슴에 자극기가 이렇게 그림과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뇌신부 자극술은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뇌신호들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조절을 통해서 그 이상기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뇌신부 자극술은 지금 파킨슨병 그리고 진전, 근긴장, 이상증 같은 질환에서 이미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간질이나 여러가지 알자해머병에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부분일 겁니다. 뇌신부 자극술의 적응증은 도대체 무엇인가입니다. 정기적으로 약물치료를 했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위장장애나 운동요동이나 그 다음에 이상운동증입니다. 이상운동증이라는 것은 보통 파킨슨 약물치료를 8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했을 때 몸이 꼬이는 증상이죠. 그런 증상이 일어나서 약물치료가 어렵게 된다면 그 증상이 5년 이상 지속되고 또 약을 썼을 때 반응이 아주 좋다면 저희가 뇌신부 자극술에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정극과 그리고 자극기, 뇌신부 자극술을 하면 저런 것들이 몸속에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뇌신부 자극술의 과정을 보시면 처음에 환자분들의 뇌신부 핵의 정확한 위치에 정극을 삽입하기 위해서 틀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틀을 쓴 상태에서 MRI실로 가서 MRI를 찍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뇌신부에게 정확한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환자분을 모시고 수술방으로 가서 맨 아래 5번 그림에 보시면 피부를 절개하고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서 그 속으로 정극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정극을 자극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가슴에 삽입한 후에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뇌신부 자극술 프로그램입니다.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쓰면서 상호 협력하에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시면 아주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정극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MRI를 찍어보면 저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마치 토끼 얼굴이나 쥐 얼굴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 중에서 귀 부분으로 보이시는 지금 새카만 모습으로 되어 있는게 시상하액입니다. 파킨슨병 같은 경우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신부액이 지금 보이는 시상하액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MRI를 찍어보면 저렇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정극이 위치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저희가 X-ray를 찍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양쪽으로 저렇게 정극이 들어가 있고 피부 밑으로 전선이 저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그것을 자극할 수 있는 자극기가 저렇게 삽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약물치료만 했던 환자들이 왜 뇌심부자극술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뇌심부자극술의 장점이 무엇이냐 알아보면 먼저 운동기능을 70%가량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강점이 뭐냐면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서 약용량을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약을 감소시키면 이상운동증 같은 합병증이 아주 줄어들겠죠. 그 밖에 손이 떨리거나 몸이 굳는 증상도 호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운동기능은 당연하게 좋아집니다. 거기다가 약물용량을 줄일 수 있고요. 이런 작용에 의해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호전율이 50% 가까이 됩니다. 특히 겉에서 다른 분들이 볼 때 막 떨고 있으면 불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뇌심부자극술은 이런 떨림증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뇌심부자극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파킨슨병은 퇴행성 질환입니다.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병은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심부자극술로 이 병을 완치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병의 진행을 억제시키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심부자극술을 하면 배터리를 가슴에 삽입하게 되는데 그 배터리에는 기계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교환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수술적 치료를 하기 때문에 수술의 위험성, 합병증 그리고 전극의 위치에 따라 발다리 감각 이상이나 발음 이상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파킨슨병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술적 치료로는 파괴술과 뇌심부자극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파킨슨 치료의 주 흐름은 아마 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뇌심부자극술의 장기적인 효과는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심부자극술을 한다고 질환의 진행속도를 늦출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왜 뇌심부자극술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지만 그 부작용에 비해서 치료효과가 월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일상생활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관심있는 분야일 겁니다. 환자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좋은 수술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물의 반응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넓으신 환자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인지기능이 정상이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뇌심부자극술이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그러면 다른 수술 방법은 어떤 게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임상 연구를 했던 줄기세포 치료 그리고 유전자 치료 고집적 초음파 치료 등이 가장 요즘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술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환자분들의 증상만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증상 호전으로 인해서 빨리 환자분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앓으시거나 파킨슨 증후군을 앓으시는 환자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은 이름은 비슷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그래서 뇌신부 자극술은 파킨슨병에 적용을 할 수 있고요. 파킨슨 증후군에는 적용을 하기가 힘듭니다. 파킨슨병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고혈압이나 때로는 당뇨 같은 질환이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저희가 충분히 검사를 하고 수술에 대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줄기세포 이식을 상당한 기간 동안 환자분들을 모집해서 했습니다. 저희 줄기세포는 태아의 중내에서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는 전구물질을 뽑아내서 그것을 증폭시켜서 뇌의 피각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임상연구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15분의 환자의 줄기세포 이식을 했고요. 제일 오래된 분은 한 10년 정도 되신 것 같고 대부분 환자분들이 5년 가까이 이렇게 대학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파킨슨병 운동기능을 측정하는 UPDRS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스코어가 우리가 이제 세 군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양이 세 개가 다른 겁니다. 저용량이랑 중용량이랑 고용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결과를 저희가 이번에 논문에 발표를 했는데 저용량 그룹 같은 경우는 1년에 9% 그 다음에 중용량 그룹은 28% 그리고 고용량 그룹은 40% 정도 운동기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상에는 1년 경과관찰을 했지만 결국 제가 환자분들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줄기세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효과를 더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결과는 1년보다 조금 더 좋고요. 제일 궁금하신 게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고 부작용은 어느 정도냐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처음에 줄기세포를 이식할 때 제일 걱정했던 것은 혹시 줄기세포를 넣어서 그게 종량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분들은 15명 환자 중에 한 분도 안 계셨고요. 그 다음에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운동기능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정도 설명을 드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댓글 창을 보고 있는데 참 희망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운동 열심히 하시고 약 잘 드시고 하시면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꼭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ffend 2 2 1 2 1 2 2 3 2 감사합니다.